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로스앤젤레스 전역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하는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은 당연히 지금 중동지역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는 여파가 당연히 있을 테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역의 안보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거기에 또 이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지만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역사상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 관계였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진정한 약속 작전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Operation True Promise라는 약속을 이름을 붙였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가자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지역적으로 번지는가 하는 우려 추측해왔던 것을 일단 이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물론 시동이 걸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숨졌습니다. 6명의 이란 혁명수비대 대장도 있고요. 그리고 7명의 이란 혁명수비대원들이 숨졌고 6명의 시리아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 있는 이 공격이 지역 전쟁으로 번지는가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이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는가 미국은 원치 않겠죠. 아랍 지역도 원치 않고 사실은 이란은 아랍도 아니에요. 아시아, 서아시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은 이제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사항은 사악한 시오니스트 정권을 처벌한다. 시리아 치외법권에서 이란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해드린 것에서 호르무즈 해엽을 지나는 이스라엘 어떤 억만장자도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화물선을 나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이건 훨씬 중요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보도 나올 때는 이란이 100기 이상의 드론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쐈다 했는데 지금은 200기 이상 드론 뿐만이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했습니다. 특정 목표물을 향해서 그런데 이 드론이라는 게 아주 싸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가는 데도 오래 걸렸고 중간에 거의 요격했다는 겁니다. 그 요격에는 미국이 모든 힘을 쏟은 거고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미국은 일주일 전부터 그쪽 지역으로 이 같은 일에 대비하는 전부 군사력을 보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부터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해서 이란이 얘기한 것은 시리아의 영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 공격이다 했고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에 전부 차단을 했고 뿐만이 아니라 무슨 요르단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차단을 했고요. 피해는 지금 소녀 어떤 언론은 소 10살짜리 보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언론은 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다치기는 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남부의 군사기지에 약간의 피해가 있답니다. 에일라시라는 곳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1100마일이나 됩니다. 이란에서 이라크도 건너고 이렇게 해서 시리아 쪽까지 가고 거의 시리아 쪽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1100마일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지금 다 걸쳐 있거든요. 이란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지금 드론과 크루즈 미사일과 여러 가지를 발사를 했을 때 이라크 또 뭐 어디죠? 요르단 시리아 다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이스라엘이 워낙에 이런 비상사태의 계획 같은 것은 능숙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4월 1일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략에서 항상 뛰어난 건 아닙니다. 이란이 이란 땅에서 직접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같은 공격을 할 것이라고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까지 전부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잘못된 판단인 거죠. 미스테이크 한 겁니다. 지난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고도 에이 그럴리가 우리의 군사력이 어떤데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란이 허점을 찌른 겁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항상 이란이 어떤 일을 할까 게스하게 추측하게 게슴 게임을 하는 나라가 이란이고 그걸 이스라엘은 이번에 잘 못했던 거고요. 이스라엘 영공을 메이비 마비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때와 마찬가지로 드론이 싸잖아요. 이란 드론이 샤헤드라는 드론이랍니다. 이 싸구려 드론으로 드론만으로 이스라엘의 영공을 완전히 압도하려고 하진 않았겠죠. 이스라엘이 워낙에 어드밴스드 된 그런 방공망을 그것도 켜켜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샤헤드라는 드론은 50kg 정도의 폭발물을 실어서 최대 속도가 200km라고 하니까 시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나기는 끝났겠네요. 1100km니까. 그러나 드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교한 탄도미사일이 이제 목표를 타격을 하겠죠. 드론, 크루즈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다 섞어서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금 예멘 쪽에서도 도와줬는가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어느 정도는 도와줬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질보다는 양으로 이스라엘의 영공을 일단 무력화시킨다. 성공하기 어려운 전술이죠.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가 아니잖아요. 훨씬 정교한 방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주일 전부터 미국이 쫙 뭔가를 준비를 해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영국 항공기도 지금 그쪽에 이미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요격을 거의 시켰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공군 능력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전례 없었던 이란에서 직접 이스라엘로 이런 공격을 한 것. 그리고 또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공격을 하는 이유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거다. 유엔 헌장 51조가 회원국이 어떤 무력 공격이 일어났을 때 자위권을 갖는다. 우리는 우리를 방어하는 거다.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은 곧 이란을 공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실수하지 말아라. 우리를 우리가 너희들이 공격한 것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고 또 보복 공격을 하면 우리 이란의 대응은 훨씬 엄격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탄냐오가 분명한 원칙이 있다. 누구라도 우리 이스라엘을 해치면 우리도 우리를 해친 그 주체를 해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옵션이 이스라엘로서도 있겠죠. 군사 옵션이요. 드론 당연히 쓸 테고 장거리 공습이라든가 이란의 군사기지나 핵시설을 겨냥한 그러나 핵시설은 이란의 핵시설이라는 게 워낙에 지하에 쫙 묻어났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 테고 잠수함에서의 미사일 발사는 안 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니까 이란도 딱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우리 보복하면 알지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스탑인 것 같이 보이기는 하죠. 백악관도 상황실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백악관의 상황실에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진, CIA국장 그리고 미처 그 상황실에 도착할 시간이 안 됐던 카멜라이리스 부통령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줌으로 연결이 됐고요. 대통령도 오늘 사실은 델라웨어주도 방문하려고 하다가 그 방문은 취소하고 주말이라서 잠깐 어디 쉬러 갔다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국가안보보좌진들과 쫙 회의를 하는 그런 사진 합참의장도 당연히 갔고요. 빌번스, CIA국장도 있었고 국가정보국장 등등 그리고 지금은 벤자민 네타냐우와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지원해야지 된다. 정치인들이 지원해야지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요. 아마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어부지리를 할 수도 있겠죠. 뭔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안, 돈 지원안은 아니 함께 묶였었는데 공화당이 반대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공화당이 반대라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전폭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안토니오 구테라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은 안전해드려도 짐작하시겠죠. 어디든지 다 침착해라. 이런 얘기. 왜냐하면 지역 전체에, 중동 전체에 걸쳐서 아주 파괴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실제적인 위험이다. 조심하시라. 컴다운하시라. 이런 얘기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다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뭔가 이란이 공격을 할 때 다 그 비행 경로에 있는 국가잖아요.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쿠웨이트까지도 영공을 폐쇄했고요. 당연히 이제 뭐 이란과 이스라엘 그 자국도 군용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공기 경로를 지금 전부 폐쇄를 했습니다. 이란도 준비를 했고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죠. 신중했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매판은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는 강하게 해야지 된다. 또 이란에서도 실용적인 사람은 아니야. 너무 멀리 나가면 우리가 수습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하다가 이건 이제 강성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던 거죠. 처음으로 이스라엘 그 본토까지 들어가서 실제로 그쪽에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아마 지금 자세히 발표하고 있진 않지만 대단한 인명 피해나 대단한 인명 부상은 조금 적을 듯이 보이지만 제일 큰 치명타는 이스라엘의 이걸 몰랐다. 이스라엘 본토를 정말 지난번에 이란이 한 얘기를 그대로 갚은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란이 아니라 이란 바깥에 있는 치유의 법권의 국가의 상징을 하지 않겠다. 우리 이스라엘로 들어간다고 진짜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죠. 아무튼 이주일이나 정교하게 뭔가를 해서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직접적인 공격은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새로운 라인을 넘어선 거죠.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보복이 그 또 보복이 어떻게 있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란도 또 해야지 되니까 그 선을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조율을 하고 있겠죠. 이스라엘로서는 공격을 일단 당했으니까 공격을 당하면 공격당하는 쪽의 국민들은 일단 보복해야 돼 하는 여론이 조금 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벤자민 네탄냐우와 몇 개월 동안을 너무 이 가자지구에 당신 심각하게 해 하고 싸워왔던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또 이란이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았을 때 거기서 막 불이 나고 난리가 나면 미국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폭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미 바다에서 미사일 시스템으로 착착해 요격을 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모든 것을 미군 지역 파견을 해놓고 했다는 거고 그렇지만 또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우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란에 그렇게 하지 마. don't 했는데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보복하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거철에 이미 무슨 브렌트 유 같은 경우도 지금 배럴당 90달러가 넘었던데 또 오를 수도 있고 호르무스 해협에서 어떤 화물선을 나포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하면은 미국으로서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철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철천지 원수냐 이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있죠. 이란은 완전히 아시아에서 제일 서쪽이잖아요. 이란의 오른편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인도가 있고 그리고 이란과 이제 더 서쪽으로 국경을 바로 접하고 있는 나라가 이라크 그 다음이 시리아 그 아래가 이제 뭐 레바논 무슨 그 이스라엘 뭐 요르단 그리고 이제 이집트 이쪽으로 또 서쪽으로 더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요르단 아래가 아주 큰 땅덩어리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런데 이란은 너머너머 이라크와 시리아 이런 것도 넘어야지 되는데 요르단도 넘고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올라간다던가 굉장히 먼데 그리고 이란은요 아랍권도 아닌 거예요. 이란까지는 이제 서아시아잖아요. 종교는 물론 이슬람교지만 시아파 이슬람교입니다. 그 이라크도 시아파고요. 서로 사이는 이란과 이라크가 굉장히 안 좋지만 그 종파는 시아파 순위가 다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란과 이라크는 이제 시아파고 이슬람교이긴 하지만 이란은 아랍어를 쓰는 국가도 아닙니다. 아랍 국가가 아닌 거예요. 아랍연맹에 속한 국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랍 국가와 사이가 다 나쁘죠. 요즘에 조금 좋게 해보려고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란은 이란은 아랍어를 쓰는 나라도 아니고 그럼 아랍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아랍 국가들처럼 무슨 언어라든가 문화 같은 것으로 딱 연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아랍 국가는 지금 이 하마스 전쟁을 중심으로 보면 당연히 팔레스타인이 있고 예멘,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츠 그리고 무슨 협상할 때 중요한 국가인 카타르, 쿠에이트, 이런 모로코까지가 아랍 많죠. 아랍연맹에 속한 국가들이 많고 아랍연맹에 속하지 않아도 아랍 그쪽에 속한 국가가 많지만 이란은 아랍 국가도 아닌데 이스라엘과 엄청 사이가 나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테러 지원의 스폰서라고 얘기합니다. 테러를 지원하는 스폰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있는 예멘의 후팀 반군이라든가 레바논의 무슨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데 다 무기와 돈을 이란이 주고 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지원하는 스폰서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란은요. 예전에는 호메인이 이전에는 이란의 이스라엘 대사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그 이란이 무슨 완전히 이런 이런 종교적인 이런 국가로 공화국으로 이렇게 되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란 혁명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원수로 삼은 거죠. 이란 혁명의 독트린의 그 혁명 독트린의 핵심이 바로 호메이니가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규정을 지었잖아요. 시오니스트 정권 사악한 시오니스트 정권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 이전에 테란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을 호메이니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로 줘버린 그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4차 중동전쟁이 있은 뒤에 미국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도 강제로 화해를 시키고 곤란고원이 어떻게 되고 또 요르단과 이스라엘도 강제로 화해를 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무튼 이란은 그때 이후에 미국을 큰 사탄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집트나 요르단 그때 이제 어떻게 이란과 협상하고 할 때 미국이 거저하라고 말을 듣겠어요. 여러가지 뭐 군부를 지원한다던가 막대한 그 어떤 그 돈 같은 것도 이집트의 경우는 특히 돈을 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란은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람들을 뭉치게 할 어떤 그 종교 확장 그리고 이란도 그쪽 지역에서 뭔가 힘을 발휘하고 싶어 하니까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다 종교 확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뭉쳐서 힘을 펼쳐가고 이러려면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 명분 성전 홀리워 홀리워의 명분을 딱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이란 국민은요 이스라엘에도 못 가지만 이스라엘 국민도 이란에 못 갑니다. 그 여권을 가지고는 못 가는 거죠. 이란의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부에서 설정해 놓은 것에 따라서 용서할 수 없는 국가와 국민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용서할 수 없는 국가와 국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전쟁은 피해왔지만 왜냐하면 이란이 예전에 이라크와 막 전쟁을 해서 그 이후에 너무너무 피폐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전쟁까지는 안 가보자 했지만 요즘에 이런 상황들이 조금 바뀐 것이고 이 대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자전쟁 이후에 계속 이제 이란이 다른 나라를 지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조여든다 등등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이란은 팔레스타인을 지원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동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가 그리고 미국과 이란은 더 긴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죠. 오일값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선거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미국 이란 이스라엘이 세 나라가 다 여기서 엉켜버린다면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면 결과는 끔찍하게 되는 거죠. 이거 사실은 미국과 이란 피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이란을 이번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든가 예멘의 후티방군을 지원하지 않도록 손을 좀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절대로 확전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란도 원하지 않고 이란은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은 국민에게 보여줬는데 이스라엘도 웬만큼 해서 더 강하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그것을 이제 좀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벤자민 네타냐우와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전쟁에 말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미국이 지금 전쟁을 또 해요. 우크라이나 쪽에 있고 이스라엘 전쟁도 빨리 끝내라고 벤자민 네타냐우를 재촉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도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요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미 거기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 위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불 위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어떠한 시나리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란도 체면 챙기고 괜찮을 것 같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토요일 밤입니다. 내일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일요일에 탑뉴스 브리핑을 전해드릴 때는 어떤 내용을 보도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중동 우리가 화약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일과 연관이 된 호르무즈 해업은 어떤 곳보다도 오일의 흐름이 많은 곳이잖아요. 무척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방송을 했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